이제 스링 연주 좀 들어보니깐 고조되는 부분이 좀 더 그 느낌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주법 자체를 조금 트레몬로 같은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. 여기만 좀 더 만져보죠. 똑같이 움직일 거니깐 이거 복사해서 다시 음만 이렇게 바꿔보고 들어 볼게요. 트레몬로 쪽이 조금 더 느낌을 확실하게 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고 여기 앞에 부분의 기타 연주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. 아멘 벨로시티 이항 컨트롤이 조금 약해서 멀티트래킹도 좀 빼고요 좀 좁게 나오는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친구가 이제 더블링이 돼서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하면 스테레오로 들리고요 얘를 하나 빼면 센터로 돌립니다 얘는 한 센터로 좀 좁게 들리는 걸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VC 페이더를 하나 불러가지고 레벨을 좀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작게 들리다가 여기선 좀 크게 들리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